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제 2 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하였다 남학생 여학생 있고 프랑스어 Bonjour Merci beaucoup très bien 독일어 Coup de Coup de Coup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저희도 제 2 외국어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 때는 수능 시험에 들어가고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실장님 때는 어땠어요? 제 2 외국어 수능에 들어갔어요?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어요? 선택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산점 같은 거 이런 거였나? 실장님은 뭐였어요? 저 분 외국이셨나? 과학과였나? 불허하셨어요? 전공은요? 전공이 없죠 근데 저도 제 2 외국어를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저희 학교가 제 2 외국어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낸 거야 저희가 프랑스어 불어하고 독일어 딱 있었는데 저 고등학교가 남고였어요 저는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남고였는데 프랑스어하고 독일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독일어 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 학력 인구가 많아가지고 제 기억으로 13개 반이었던 것 같은데 13개 반이고 한 반에 55명 한 반에 지금 끔찍하죠 지금 한 반에 여러분들 지금 한 몇 명 되나? 지금 몇 명 돼요? 한 30명 되나? 고등학생이요? 고등학생도 스물 몇 명이에요? 와... 우리 때 55명, 60명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때 교복이 있었고요 당연히 두발 규정도 있었거든 저도 두발 규정 알죠? 이게 정상모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잖아 머리가 그래서 다 잘라야 돼 다 자르고 규정이 앞머리 3cm예요 앞머리 앞머리 3cm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교문 앞에서 자랐어요 3cm 너무 막 혼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앞머리는 3cm니까 규정이 규정이 앞머리 3cm니까 이 뒤에 윗머리를 한 30cm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덮고 뒷머리를 한 2m 그래가지고 앞으로 넘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걸려가지고 다 잘렸어요 그래서 막 항의하고 어? 아니 규정이 앞머리 3cm라고 했지 옆머리가 3cm라는 얘기가 없지 않냐? 원래는 이제 앞머리 3cm라는 얘기는 제일 짧은 게 제일 긴 게 3cm라는 거죠 앞머리가 3cm면 뒤로 가면서 작아져야죠 뒷머리는 0. 몇 cm가 될 텐데 이렇게 막 좀 반항적인 학생들은 앞머리 3cm는 규정을 맞추고 뒷머리는 50cm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데걸레처럼 가리고 다니고 그랬던 거 같아 다 잘리고 그랬던 거 같아 근데 그게 하여튼 앞머리 3cm 이렇게 해놓고선 교복 입혀 놓고 여기에 진짜 콩나물 7호처럼 60명 이렇게 딱따다닥 붙어 앉아있잖아 그러면 정말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돼요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아니 그렇지 여기 안에 뭐 여러분 정말 잘생긴 요즘엔 고등학생들이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진짜니? 저 이때 잘생긴 남자 무조건 원빈, 장동건 그 다음 누구예요? 현빈 빈들이 잘생겼잖아요 조빈은 아니고요 하여튼 원빈, 현빈 이런 쪽 장동건 쪽 그쪽 그 라인 이정재 라인 그 라인 또 누구있죠? 정작 뭐? 하여튼 요즘 잘생긴 애는 누구라고 그러죠? 박보검? 박보검도 애들은 아저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린애들은 박보검도 중년배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박보검은 좀 어리다 또 누구있지? 박세로이? 요번에? 박서준? 그 다음에 그 친구 누구죠? 제 친구는 아닌데 그 핸섬타이거즈에 나오는 아이돌인데 진짜 잘생겼다고 애들이 막 그러던데 차은우 차은우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여기에 차은우 있어도 구별이 안 돼? 타석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진짜 우리가 저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애들은 여기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면 여기 한 명 빠져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티도 안 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볼 때 누구와 누구가 있는지 다 몰라요 하도 그냥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다 머리 깎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남자애들만 아무런 구별이 안 돼가지고 책상 빈자리로 구별을 해줬거든요 거기 비어있는데 그게 누구야? 왜 안 왔어? 이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책상을 들고 나갔어요 나갈 때 들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책상 하나 들고 나가봐야 티도 안 나요 웬 65명 중에 64명 있어봐야 그게 구별이 되나? 출석부를 안 불러요 출석 부르면 10분 걸려요 출석 부르는데 한 명이 나가 그럼 걔 때문에 어떤 애가 같이 나가 야 나도 같이 가 그러면 걔도 책상을 들고 나가 그럼 이제 두 자리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나가면 이제 비어있는데 제가 항상 회장이었으니까 동물 잘했으니까 회장이었죠 그럼 내가 이제 애들이 두 명 나가면 내가 뭐라고 한다고 야 어디 가? 야 우리 걸려 혼나 그럼 얘들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회장 나간다고 그때는 회장이라는 말도 없었고 반장이었어요 야 반장 네가 처리해 근데 얘네들이 좀 잘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 일로 와 그러면 쭈그리 돼가지고 잘 가 이렇게 때문에 두 명 나가 그럼 이제 1진들이 나가면 2진들이 같이 나가죠 나도 나가야 돼 그러면 3명 나가 그럼 2진들한테는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하죠 2진이니까 야 그럼 얘가 뭐야 1진한테 이른다고 그러면 잘 가 그럼 이제 한 2진 3명이 나가 그럼 떨거지들이 꼭 3진 4진 5진들이 나도 나가 나도 나가 야 그만 좀 해 근데 일단 나가 그럼 이제 한 10명 나가잖아 그럼 이제 비어 보이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야 반장 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어디 갔어 책상 개수는 맞는데 이거 좀 휑하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막아줘야죠 그 친구들을 거기서 나갔대요 이러면 나중에 나 끌려가지고 너 왜 그랬어 미안해 너무 빈자리가 크잖아 뭐 이럴 수 없으니까 뭐 아닙니다 괜찮은데요 뭐 얘 좀 이상한데 저 전교 1등이에요 제 말 못 믿으세요 선생님 빨리 수업하시죠 그러면 하자 그랬던 거 같아요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지금 이게 뭔데 프랑스어가 여기까지 왔네 하여튼 우리 학교가 제 2교가 2개였는데 독어하고 프랑스였는데 남학교여가지고 전부 다 독일어를 선택했고 저는 그냥 왠지 그냥 약간 거친 단어보다 독일어가 약간 이렇게 세잖아요 약간 부드러운 것들을 전 그냥 좀 매력적이더라고 영화 볼 때도 프랑스어로 뭔가 얘기를 하면 되게 하여튼 되게 감미롭고 좋아했고 했다가요 계속 졌어요 무슨 말을 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헬로우도 못 알아듣는데 뭐 뭐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실장님 제 2교가 하셨으면 프랑스어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아는 프랑스어로 좀 해보세요 다 까먹었어요? 저도 다 까먹었어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옛날 생각 안 났네요 저한테 고3으로 돌아가라 그럼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죽어도 안갑니다 고3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한테 가보라라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텐데 군대 한 10억 줄 테니 군대 갈 거냐 안 갑니다 안 가요 그 다음에 뭐 100억 줄 테니까 고3으로 안 가요 안 가요 100억? 안 가요 100억? 약간 흔들리는데 안 가 안 가 야 그거 100억 가지고 갔다가 다 까먹을 수도 있잖아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난 안 좋게 지금 지금 삶에 안 가 안 가 뭐 군대든 고3이든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보다는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약해지나봐요 군대도 가서 진짜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 되고 고3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아 그럴 힘이 없나봐요 저는 이제 근데 요즘 고3은 저보다 힘이 더 없어요 공부를 안 해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세요 왜요? 지금